오늘 스팀 게임 돈 스크림이라는 걸 깔아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리뷰를 보니까 하... 비추천이 너무 많아요 May not enough content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래키는 거 몇 번 나오고 끝난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별로인? 아 그렇습니까? 여기 다 보면 0.6시간, 0.4시간... 3시간은 뭐야? 이거 어떡하냐? 아 감을 못찾겠어요 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려고 안 사놓은 건 안돼 아 이렇게 받은 이상 해야지 또 매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는다 그 뭐지? 호쌤티비 일단 이거 세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진짜 코앞이거든요 보이시죠? 마이크 보이시나요? 띵 띵 잘 자요? 띵 띵 띵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할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음 좋아요. 아아아아아아악! 오늘 ASMR 방송인가? 자 그러면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마이크 하나 둘 셋 푹! 어! 가볼게요. 요거 렛츠 플라이! 또 스크린이 소리 질지 말라는거죠? 자 아 후이 조라라인 비리오만 라디오만 조 조 조 조 조 아주 좋아요. 음 조 뭐지? 계속 돌아 다 다니면 되는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게 얘기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inis 윽 음 부드러워요. 게임이 마치 내가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 아 추락을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아니 나 마이크 친거잖아 아 잠시만 저 마이크 실수로 치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있으면 멈춰있으면 시간이 안가요 오케이 뭔 소리지 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쪽으로 제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잘 안쪽으로 하죠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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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느껴지거든요 진짜 못하시네요 퍼포먼스였다구 퍼포먼스 예술이었어요 예술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함 이었다구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을 저는 잘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 놀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숨을 참으면 됩니다 ng1212님 전역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리 지르면서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왜 왜 웃기지 이게 나네 소리를 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진심 어린 마음만 받아주시면은 네 아 네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선생님들 나 언더스탠드 가능하다는 팩트를 언더스탠드 했어요? 일단은 여기에 차가 있고요 여기 시체 오 마이 갓 어 빈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네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체가 있다는 것은 날 급습해 오는 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뭘 잘 안 들려요 진짜 어떡하죠 잘 이해해봐요 제 입모양을 읽으세요 모자라서 모자이크 사실 이 게임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 보다는 웃음 참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게임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포 유발하는 것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이 게임은 숨을 얼마나 고르게 잘 쉬냐 그리고 웃음을 얼마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까 갔던 데로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 차 파운기 퍼센 빡빡이 반사요 일단 1분 40초가 경과했고요 비행기에는 뭐 없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 이제 갑툭디 나올 때가 됐어요 숨 참습니다 비행기에는 없어요 이제 갑툭디 나와요 뭐가 있나요 비행기에는 없어요 비행기로 올라타 볼까요 올라가집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누워있어도 좋고 앉아있어도 좋네요 이 왼쪽으로 가래요 왼쪽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영도 벙벙이 뭐야 해냈어요? 해냈어? 놀라지 않았어요 아직? 천천히 호흡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이렇게 조잘조잘 ASMR 하면서 지지고 복구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마이크 민감도를 낮추고 그냥 나 소리 지르면서 게임하면 이 게임의 의도는 사라져요 난 지금 극한의 챌린지 중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켜놔?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손만 뽑으면 돼 이거 켜놔 쉬워 하지만 하드모드 하고 있잖아요 하드모드 마이크가 여기 있다니까 여기 코앞이에요 5cm도 안 돼 마이크가 그래서 숨 쉴 때 이렇게 밖으로 뱉어야 돼요 여기 처음 보는 맵 무덤이에요 난이도가 헬 난이도 모드가 된거죠 일반 말소리가 아니라 비명 커트라인을 잡아야겠음 비명은 절대 안 지르지 재미가 없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지는 않을 건데 일단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라타우님 컨트리뷰트 투 컬트 토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게임도 다시 오랜만에 해봐야 되는데 언제 선 투푸던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롤 계정 삭제할 때 그것도 같이 삭제한 듯 제 머리에서 그건 좀 아쉽네요 일단 1분 50초 경과 좋습니다 목소리 지금 들리죠 한번만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 들려요? 뾱뾱 뾱뾱이 뭔 소리예요? 아 들려요? 샘 목소리 안 들려요? 땡큐 근데 이 게임 이거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말고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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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봤어요 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길 어디 있었지? 길 찾아야 돼요 길 공설경보 공설경보 일단은 화살표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 있더라? 음... 계속 같은 곳만 맴도는 건 기분 탓일 거 하나요? 잠시만요 소리 소리 이제 갑툭튀 나올 때 됐어요 복사 Unknow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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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4분 경과 직전 갑자기 나오나요? 안나왔어요. 어디지? 문! 9월 문으로 가볼게요. 없어요? 좋습니다. 저기 빛나요? 빛나요? 뭐? 뭐지?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소리만 안 지르면 됩니다.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따라 영상 도네이션 버퍼링이 왜 이렇게 걸리죠? 네.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나봐요. 암요 암요. 일단은 이거 지나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 1도 이렇게 거시는 건가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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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기 고맙습니다. . 그런데 생각보다 공포 요소가 적네? 넌 죽을래요~! 라고 했던 불 끄고 헤드 새끼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면은 신선osos miejscahalt이 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고 어? 손에 못이 박혀있어요. 아 여기다 큰일났는거.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데 손에 못이 박혀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보셨겠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해요. 의문이 있는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행동조심. 또 조심. 슬롯이었나요? 좋습니다. 저게 뭐가 비시나요? 저기인거 같아요 지금. 15초전. 목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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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와서 말.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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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갔나? 갔다 갔다.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비명 한번도 안질렀어요. 한번도 안질렀어요. 어? 스진의 문단소? 다시 왔어요. 9분 남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리가 작아서 게임 잘.. 게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뭐..뭐라구요? 선생님 소리가 작아서 게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공포심 조금 익숙해졌다고 해야되나? 저 이제 잘 안 무서워해요. 예전보다. 그럼요. 사람이.. 사람이.. 이 사람 말고.. 지나가는.. 지나가는.. 아악! 아악! 나.. 계속 가. 계속 가. 고맙습니다. 저는 게임에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미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의 게임과 게임의 목표와 반대가 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 걸어 다닐께요. 좋아요. 어? 차가 있어요? 왜 차지? 어? 집? 안 들어가요. 나가 나가. 뭔 소리야 저기? 들어가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사실. 문이 열리나요? 오우샛. 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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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россий. 네. 아. 아. 좋아요. 안 써요? 뭐지? 내 말이에요. 잠시만, 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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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삥글빙글 도는 메타. 어때요? 이러면서 시간 버티지 않아요. 똑똑하죠? 아, 똑똑하지? 어, 한 20초만 꺾일게요. 빙글빙글 메타. 야비하다. 자, 잠심이 세가지고 그만. 이건 안약이요? 이건 안약이요? 이건 안약이요? 이건 안약이요? 이거 붓은 끝날 때까지만, 이렇게 붓을 이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fishermen 진정하시죠? 전국 iets 에이빙 kamen 연인 부션 계속 돌아다녀보도록 할게요 5분 남았구요 봐야돼 그래서 뒤에 뭐죠? 물음표 미션 성공 어떠셨나요? 신입 2일차 답나요? 아무도 눈치 못했죠 원래 깰 수 있는건데 도전 안했어요? 게임중에는 도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미션 받고 성공 미션 성공 아까 리뷰 보면서 2시간 3시간 한 사람들 비웃은 제 자신 반성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큐 싹 다큐 갑니다 이번에는 18분동안 아무 소리도 안낼거에요 사람이 매달려있잖아 오마이갓 신시어 여기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큐 갑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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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ún 알렐루야 이 길 FAQUA 신청 подт簡單 쌤님 맘 편하게 해주십시오 맘 편하게 클리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를 네모난거에요 지금? 렉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렘이 1분의 4이 됐어요 음 장중도 황정말로 파트 장중도 황정말로 파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초. 1초. 2시간을 조진 거야? 갑둑티 내가 한번 더 보려고 2시간을 내다 버리잖아. 하지.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이 숫자는 2.3시간. 아 안돼. 아이고. 2.3시간이나 해 오랬잖아. 아. 아까 그 댓글 리뷰 쓰신 분도 2.3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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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